한편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젠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파행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찰과 반성 대신 삭발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세만금 사업에 대한 도민 염원을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김윤덕 의원은 세만금 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삭발했습니다. 성찰과 반성 대신 삭발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세만금 사업에 대한 도민 염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